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1989년 육사 태난문 우리에게는 천안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0주년이었습니다 유혈 진압이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날이 다가오면 중국 정부는 엄격한 오프라인, 온라인, 검열, 감시, 감독 등을 통해 가지고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태난문과 같은 유사한 검색어가 일체 등장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올해도 태난문, 육사 등 3200개의 키워드를 원천적으로 봉시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고 인공지능까지 동원돼서 이번에는 AI로봇까지 동원해 가지고 포털사이트는 물론이고 해외사이트를 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까지 철두철미하게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정부는 현대 정보기술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국 정부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감시감독체제를 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국정운영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참 잘 사용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진핑 주석에 이끄는 중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중국이 자유사회에 근접한 그런 체제 개혁이나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일당체제 어떤가 현재 상황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는 세 가지 직함을 가집니다 첫째는 중국공상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세 번째는 중국공상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통상 중국공상당 총석이직을 최고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오쩌 등 화크펑, 정샤오팅, 짱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진핑 중국 수석은 1953년생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취임했습니다 중국의 지배체제는 참 독특합니다 1978년도 개혁개방정책의 선구자였던 등 샤오팅 등 샤오팅은 재임기간이 1978년부터 1989년까지입니다 등 샤오팅이 구축한 3대 축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를 선택해 왔습니다 3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집단지도체제, 두 번째 임기제한, 세 번째 격대지정 현재 지도자가 차기가 아닌 한 대를 넘어 그 다음 지도자를 미리 정하는 일을 격대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 격대, 한 대를 넘어서 2013년 3월에 최고 지도자에 오른 시진핑은 5년째가 되던 2018년 3월 양해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입니다 양해에서 국가주석 3선임 제한규정을 철폐한 헌법 개정을 하고 1인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히 큰 변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3월에는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전체주의 체제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그런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사실 어떤 나라의 통치체제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중국처럼 큰 나라가 통치체제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곁에 있는 우리 같은 국가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서방 선진국가들은 2018년 3월까지 그러니까 1인 지배체제가 공고하게 되기 전까지 미국이 그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앞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인 지배체제가 시작되고부터는 중국이 앞으로 공격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고 서방 국가들하고 체제경쟁, 이른바 워싱턴 컨센스에 대응해서 베이징 컨센스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패권 추구가 속내를 드러내게 된 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진핑의 통치 방식은 어떤가 꼭 담은 입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것처럼 그런 대단히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엄험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반부패운동을 벌려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교한 대중 이미지 조작 그리고 대대적인 우상화 작업을 통해가지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친근한 이미지 지도자상을 정착시켜서 조기에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주석의 장기 계획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부터 중국 전역의 감시 및 통제체제가 강화가 되어왔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온라인 검열을 시주석이 주임으로 있는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총동원하여 온라인상의 어떤 반대의견이나 공상당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보는 중국 공상당 주황선전부하고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 관제 언론에 의해서 공급되는 관제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중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권위주의 지배체제에 익숙한 편입니다 적정성장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정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중국 인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의 기질이 강한 그리고 물질을 우선합니다 적정성장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누가 하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중화민족주의가 뿌리 깊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호소력이 큰 것은 민족주의입니다 강한 성당 강한 한나라 번성한 당나라로 상징되는 중화제국 부활을 위해 리더가 절대 권력을 갖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렇고 그런 의견에 동감한 중국인들도 꽤 많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소요와 이런 부분들이 매년 15만 건에서 18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안을 통해서 이제 통제하고 관리하는데요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국방 예산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감시, 감독 기능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하에서 중국의 진로는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제 개혁이 필요하지만 체제 개혁을 시도하는 순간 체제 자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중국 지배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천만 명으로 이루어진 공상당 일당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화민족이 부흥하는 길이다 이런 판단을 시진핑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엄격한 감시, 감독, 검열, 구검 등 반체제 인사들을 옥죄는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줄어들 가능성들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체제 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그냥 입을 다물 뿐입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중국 장애인연합회 명예회장으로 있는 덩 샤오팡의 아들 덩푸팡 74세였습니다 시주석의 강정한 대외정책을 비판한 소리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덩푸팡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의 기반을 두고 진실에 추구해야 하며 냉철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평화와 발전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협력적이고 윈윈을 추구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우리는 그만하게 굴수도 안 되며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자체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현재 무역전쟁에 가열화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 한 덩푸팡 아들의 경고입니다 그의 경고가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의 미래 관건은 무엇인가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적정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적정 성장이란 것은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성장률을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그 성장률이 5%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정 성장이 계속된다면 중국 인민들은 다른 불편함 정치적 자유의 부재와 같은 부분들 표현의 자유의 부재와 같은 부분을 바라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 성장 대신에 저성장과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한다면 사회불만은 바깥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은 어느 국가든 간에 관치금융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해온 나라들은 고도성장을 하는 동안 항상 입에 달린 말이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관치금융이 가져오는 자원낭비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환란, 그 밖의 또 국가들의 경험들을 미뤄보면 역사적으로 관치금융이 일상화된 국가는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치금융이 나은 엄청난 자원낭비나 자원배분의 왜곡이 큰 홍력으로 연결됩니다 이 홍력이란 것은 경제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관치금융을 통해서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그 부작용이 97년도 외환위기나 설령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다른 형태의 위기로 아마 발생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다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중국의 관치금융은 천문학적인 부실을 지금 낚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것이 고도성장 다시 이야기하면 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본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미래 중국의 미래에서는 적정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란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이 너무 일찍 자신의 야심을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금융위기 같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무난히 성장력을 기록할 수 있을까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자체가 상당 부분 제어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의 그런 성장률을 계속해서 중국이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의 정보통신기업과처럼 앞서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철저한 그런 견제가 있을 때 자신들이 기대한 그런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부실 문제 중국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다음번에 한번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적정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앞날과 중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